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욕은 안 하고 제가 있는 대로 거짓 없이 이야기했고 그하고 미카엘라 경 발발이 하고 천지순이 일명 행복만따 모모 제인대 계좌 입금한대요 다 뽑아왔습니다 뽑아가지고 내가 천만을 받아야죠 요한이 있습니다 제인대 이때까지 자기가 돌려달라고 했어요 계좌 후원을 보낸 돈을 그래서 뽑아보니까 89만원 89만원 정확히 89만원 100만원이 안된다 100만원이 안됐을 때는 천지순이가 내인대 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이 넘는다면 내가 천만원을 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89만원입니다 요기에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미카엘라 경 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방송통신법 위반으로 너는 고소당을 그고 천지순이 너도 똑같은 경우고 그리고 국민은행 거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너는 사무소이죠 사무소 10만원 보낸 것도 돼있던데 내일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집에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알아보고 대면배로 내가 최대한 무겁게 최대한 내가 걸어줄테니까 그건 당신들이 감낭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천지순이 너는 경세생하고 의논해갖고 천만원 요 올라가재 나이트 보세요 요 올라가네 여기 소중한 후원 계좌번호 110-0537-24723 우체국 황땡구 앞으로 보내라 천만원 그러면 내가 천만원을 받아갖고 우리 또 사머리 눈이 5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저는 약속 안 지킬 사람 아닙니다 나에게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이 거짓이다 이 통장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이때까지 입출금을 다 빼가왔습니다 이게 거짓이며 제가 시청자님들 앞에서 말씀 아까에 드렸다시피 유튜브 그만하겠습니다 누구처럼 그만한다 그만한다 이렇게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제가 유튜브 그만두겠습니다 유튜브 그만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원래의 일을 무역의 일을 찾아서 저는 가겠습니다 예 예 예